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티패스 편의라고 그리고 신동구 자유역TV를 사용해주시는 편의라고 자 오늘도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시간 들어왔습니다 신동구 제독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가요 그건 그런데 지금 별 의미가 없는게 추석이 즐거워야지 아이고 뭐 그렇죠 명절 지붕을 제대로 느낄지 모르겠어요 워낙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운데 우리 검찰에서 추석 때 우리 조국 딱 구속영장 신청하면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복 넘치는 한가위 되는거지 뭐 그 이상 추석 선물이 없을 것 같은데 검찰이 대국민 서비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6월달에 이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6월 5일인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이거 뭐 나라 망해가는데 우리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재작용만 그렇게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예예 근데 말하여튼 뭐 많이 또 애청을 해 주시고 뭐 댓글이 있는거 보면 격려 하시는 것도 많고 그 덕분에 솔직히 뭐 방송은 좀 미흡할지 몰라도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이 좀 애청해 주시고 구독부터 이런 것도 좋아요 자유옥TV 가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구독 눌러주시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지금 한 61일쯤에는 꽤 많이 했는데 그 저희들이 하면서 그때 그때 그 휴관 단위로 뭐 짚어봤지 않습니까 그 짚어보고 예측한게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어휴 그럼 담아떨어진거고 뭐 그때 우리 북한 마약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지금 뭐 오늘 또 기사 보니까 버닝썬 이야기가 또 딱 나오기 시작하더라도 조국 버닝썬 윤총경 뭐 지금 또 역계가 나오던데 버닝썬이 그 북한 마약이 퍼진 그 사건이거든요 그 그때 덮었는데 그것도 슬슬슬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특히 그 사회취를 그 그 반문전 남북정상회담 하고 뭐 그냥 그 전에 뭐 평창 동계올림픽에 해가지고 평안부도 조성해 가지고 계속 이제 북한이 핵 포기한다 핵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뭐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런 얘기 했지만은 셀 택도 없는 소리다 포기할 리가 없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악화되어 버렸죠 그리고 북한이 그 사회취를 남북정상회담 하고 뭐 계속 3회에 걸쳐서 평양 또 9.19 정상회담도 하고 말이죠 또 미국 정상회담도 지난번 6.30 반문전회담까지 포함하면 3번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쏘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 쏘았죠 두발 쏘았는데 북한은 대구경 방사포라는 얘기했는데 제가 보면 말도 안되고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인데 금년 5월 4일부터 해가지고 10번째를 쏘았어요 그러니까 쏠 때마다 두발씩 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 20번을 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대통령까지 무광박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예전에는요 미사일 한 발 쏘도 NSC 소집 해가지고 대통령이 지켜주자고 그랬어요 요즘 아예 안해 대통령이 보이지도 않아 대통령이 안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 동 만 동 하고 옛날에는 박근혜 정부 때문에 하더라도 미사일 쏘면 미사일 쏠 것 같다고 하면 미리 위성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준비하고 있다가 쏘자마자 6분만에 같이 맞대응해서 쏘고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한일간의 지소미압이 지난 8월 22일 날 종료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11월 22일까지는 유효한데 불구하고 이번에 쏜 거는요 고도도 안 나오고 뭔가 정보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는 게 일본에 군사 위성도 5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데 일본이 이미 안 주는 것 같아요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미사일관이 발사했을 때 북방부에서 합참해서 발표한 게요 사거리 고도 탄종까지 쫙 정확하게 나왔는데 계속 발표 내용이 뭔가 빠져요 그게 이미 정보융합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부터 얘기에 대해서 무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금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자기 재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사실 작년에 남북정상회담 해가지고 이거 북한이 미사일 쏜다든가 휴전선에 총소리 포성이 한 번 울리면 끝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평화 끌어서 국민 쏘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데 미사일을 계속 쏴 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9.19 남북군사 합의 완전히 사실은 엄청 무효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한민국 수호 예배역 장성단을 주롯해서 미국 단체에서 그렇게 9.19 군사 합의 무효돼서 파괴해라 그렇게 욕하는데도 위동도 안 해요 공식 질문도 보냈다 답변도 없고 근데 오늘 조국을 어제 미사일 받았는데 그 전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잖아요 참 웃기는 게요 이게 검찰에서 조국을 피의자로 규정을 했어요 피의자 그러니까 조사도 예상이고 이거 기소를 하겠다는 의제가 보이잖아요 범법자란 말이야 범법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영어로 그 미니스트 오브 자스티스라고 자스티스 정의부래 정의 그러니까 가장 불이한 사람을 범법자를 정의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법시 행정에 책임을 임명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불공평한 사람이야 그렇죠? 자기 일가족, 딸, 아들, 부인, 친척 이걸 전부 해가지고 민정수석 할 때 정보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해가지고 투기한 거예요 사모펀드 이런 거 그 사모펀드 이야기 나왔죠 오존 조카가 실소유주자라는데 코리윙 프라이빗 액커틴 실소유주가 오존 조카래요 오존 조카 말 듣고 투자를 10억 5천만 원을 하고 현금으로 말이에요 나머지 74억을 통 투자하겠다 자기 재산이 56억이 그러는데 자기 재산보다 많은 걸 그 왜 그러고 그냥 몰빵한 거란 말이야 몰빵을 했는데 거기 있는 게 이거 다 나오잖아요 지금 강국공사 다 따묻고 무슨 머리 좀 가로동 전멸기 그 다음에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그 다음에 바테리 2차전지 사업까지 지금 해가지고 바테리 2차전지 사업 때문에 조범동 코리윙크 프라이빗 액커틴 실소유주하고 웰스 CNT라고 있어요 여기서 아마 실제 사업을 채태식 대표하고 통화기 녹취록이요 A4G로 한 25장 되는 모양이던데 그게 다 나왔버렸어 말 맞추기에 녹취록이 덜톡 났는데 그게 보니까 이러면 다 죽는다 그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낙마한다 낙마한다 조국이 낙마한다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이거 돈 준 걸로 뒤집어 씌우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야 얘들은 완전히 진짜 이게 지금 이게 문제는 이게 금전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이미 이틀째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모펀드 이쪽은 그리고 오천 조카는 어디 해외로 도망갖고 소환하겠죠 그런데 국민 인사를 다 구속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하고 자택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건 이제 거의 검찰이 확신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총장 교수 교수 이거는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 됐으니까 청문회하는 그날 기소가 됐으니까 이걸 반드시 소환 조사해가지고 구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 사문서 위조가 그게 맹악하거든요 동양대 총장 표창을 위조해가지고 그거를 그 딸이 말이에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갈 때까지 그거 써먹었다는 얘기 안 돼요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입학 다 취소될 수가 없겠다니까 부속되고 사무소 지금 문제는 조국 본인이 공문서 위조가 걸려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라고 있잖아요 서울법대 법학전문대학 산하의 인권법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급한 표창장 이게 인턴정명서 표창장이 아니고요 인턴정명서가 그 위조로 드러나 버렸어요 위조 이미 위조라고 당국대 논문 책임 교수 있잖아요 딸 논문 제1 제자로 올려준 사람 그 아들을 또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을 했는데 이거 거짓이라고 폭로했단 말이에요 실타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국 아들 것만 딸하고 아들 것만 이게 양식이 틀려 나머지 26명은 똑같은데 이 사람 것만 틀려 이상해져요 이렇게 박사에 들어가서 100% 법무색이에요 그러니까 딸 아들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해야죠 조국이 일루에 돼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사해야 되고 환인섭 교수가 조국하고 안경원 교수하고 서울법대 3인방이라고 참여했는데 출신이거든요 환인섭 교수가 잉크법센터장도 했죠 그런데 지금 접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자기 PC를 서울대 PC를 쓰던 PC를 집에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절도거든요 절도 서울대는 국립이잖아요 국립이죠 그러니까 절도 뭡니까 관거품 무단 사용이에요 절도야 그리고 그게 절도도 단기간에 잠시 쓰다가 다시 하면 절도가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동안 써버렸단 말이에요 아들 딸 가족들 다 같이 썼다면서 자기 국회 중문에서 여러 번 질문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절도고 부인은 또 동양대 컴퓨터 들고 들고 나오고 그것도 절도야 그 절도죠 동양대 측에서 절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절도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절도 장관이에요 절도 장관 미정 장관이고 절도 장관 아니 진짜 내가 아까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돈이 몇 십억이 있는데 돈 돈 돈 그리고 그런 PC도 절도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천박하게 생활하는 것 같으면 그 조상들이 노빙에 구선 안 했나요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도 혐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잖아요 도둑한테 매를 지어준 거예요 도둑한테 매를 지어준 거예요 지금 도둑이 나라 매들 이런 나라라 이게 북한 아까 핵 얘기 잠깐 서류했지만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전혀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그렇게 큰소리치고 1년 내내 특히 작년에 그렇게 큰소리치고 다 제거된 것이냐 1년 내에 제거하기로 했다 했는데 하나도 제거된 것도 없이 더 위협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위협 속에 법무부 장관을 도둑 혐의를 받는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거다 매를 줘가지고 검찰개혁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렇게 비정의적인 사람을 갖다가 비양심적이고 절도범을 갖다가 이렇게 장관으로 앉혔다는 거는 국민들이 야 저거는 절도잖아 저거는 양심이 비양심이잖아 저거는 정의가 아니잖아 공평하지가 않잖아 이런 거를 국민들 양심이 다 죽어 있었는 거를 양심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이런 사람을 와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2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출범 정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에 들어가 가지고 현재까지 그저께까지 했단 말이에요 한 달 전까지 9월 9일 날 8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으니까 그전까지 민정수석을 했어요 민정수석 할 때는 주로 인사검정에 실패 그래가지고 인사검정 실패한 사람이 21명인가 장관의 인명대단 했잖아요 국회 인사청문회에 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회에서 반대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인명한 사람이 21명이라고 하잖아요 조국 폼은 22명이야 그런데 주로 그 비판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민정수석이 인사검정에 책임이 있는데 저렇게 인사검정을 엉터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놈들을 장관으로 그렇게 인명을 하느냐 그게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조국 본인이 어떤지를 잘 몰랐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그동안 인사검정 실패한 그러나 비리 21명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 조국 한 사람의 비리가 지가 봤을 자기가 봤을때 안 걸리는 게 없어 가족 본인 그 논문 불법 미조부터 해가지고요 논문부터 해가지고 딸 입시 부정에다가 가족 사모편도 해가지고 또 강국공사 수조에 이게 그다음에 웅동학원에 또 그냥 위장요원 해가지고 동생하고 재수해가지고 웅동학원에 돈 빼먹는 거 이게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심지어는 국회에서 지난번 9월 9일 청문회 때 딸 왜 생일을 속였느냐 딸이 2월 달에 됐다가 입학할 때는 또 9월 달에 바뀌고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누가 자기 선친회 했다 그 선친회에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다 신고자가 놓으니까 제출해달라 하니까 그걸 제출 안 하고 이상한 거를 냈어요 거기에 놓을 수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자료를 제출 안 했어 그런데 이게 질문했던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입니까 이 양반이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확보를 했어요 어제 공개를 했어 보니까 아버지가 했어 자기가 인가요 종국 자기가 인가요 본인은 했어 했는데 계속 선친회 했다고 우기면서 계속 따지니까 죽은 선친한테 물어볼까 이런 이야기까지 놓았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본인이 한 거는 이미 딱 증명서에 놓아있다니까 그런데 또 이 양은 뭐하냐면 그거는 저 면사무소에서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이렇게 발빼는 거야 자기 생년월일도 자기 생년월일도 달라요 이 정도는 간첨이 일본에 갈 때 석사장교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문제는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인데 그런데 이 양반이 석사장교로 들어갈 때는 6월달인가 하여튼 63년생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대학 교수로 갈 때는 65년씩 이렇게 돼 있대요 인연이 차이가 나 그것도 속였어 그게 석사장교 수치백이 놓은 거 가지고 폭로가 됐잖아요 저기 놓은 애 아니 왜 인연 차이가 나면요 인연이 나이가 젊은 걸로 해야지 인연을 학교를 더 다니며 돈을 더 받아보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저분해 교수는 인연을 늦추면서 교수 정년을 인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좀 시세한 말로 초작은 거예요 초작은 거예요 쓰레기지 뭐 그리고 저기 추석 지금 안 추석 전에 장관이 임명됐는데 추석 상여금까지 받아갔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수월대 법대 휴직을 했잖아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자마자 폭직을 해가지고 한 달 월급을 학도 출근 안 하고 받은 데다가 이번에 또 장관 임명하고 팩스로 휴직 신청을 또 냈대요 싹 하세요 본인은 무슨 뭐 뭐 뭐 뭐 그런 거 침해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옛날에 막 허나 SNS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한 게 전부 본인이 한 이야기가 비판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하고는 본인 행동하고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몰렴치하고요 인매수심이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인격이 행성될 수 있을까 저렇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평생 사러 오면서 후회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게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울법대를 놓고 서울대법대 교수까지 되고 민정수석의 장관까지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아마 저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 것 같아요 산호맹으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연루돼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 구속됐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이 어떻게 서울국민들이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정문회에서도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이 이 문제를 짚었는데 국민들이 이거 진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군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게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산호맹 이게 사회주의 행명 국가 전부 기도한 사건이거든요 6개월 실행을 살았다는요 그런데 전향을 안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맥악하게 얘기했다니까 자기는 사회주의자 그랬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 행명을 기도했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체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그러니까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국가 체제를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는 직책에 당사자가 지금 가 있다니까 사회주의자가 심각한 거예요 저기 보시면 조국 난 자유주의자 동시에 사회주의자 저거 뭐예요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유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신병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반은 민주주의요 반은 공산주의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입니다 제가 요즘 지금 조국 저거 때문에요 9월 9일 날 청문회 하고요 그런데 9월 10일 그 다음날 바로 임명해버렸잖아요 아니요 9월 6일 날 청문회 했죠 그리고 임명을 9월 9일 날 했잖아요 제가 제가 담배를 끊었거든요 9월 9일 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는 술을 절대 안 마셔요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제가 집에서 밤늦게 술 마셨다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분이 많대요 국민의 너무 상식에 반하는 인사를 하고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열을 받아가지고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고 소주를 깡소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하나 가지고 테레비에다가 마시는 집 피는 대로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TV를 딱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추석 메시지를 발표하니까 쫙 테레비에 나와요 내가 그거 보고 지금 무슨 얘기 하는가 이러는데 이야 제가 지금 국민들이요 완전히 염장을 지르는 그런데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무 위선적이라서요 이게 뭐 유치에 있다 합법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가장 불공평한 처신을 한 사람을 그리고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정의부 소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국민들이 이렇게 받쳐 죽겠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또 이 사람들 감성적으로 말이죠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자파 이게 이 사람들 이게 어느 장난하는 게 그냥 감성을 이렇게 하는데 참 엮여서 들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평한 나라를 아니 지금 장난치니까 강한 공평하지 못한 최신한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에 그저께 임명한 대통령이 추석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요 국민 모두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완전 염량지르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위선적인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그것도 문제인 게 그러면 공평하게 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추석을 공평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무너뜨리고 김정은 연구 무너뜨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 사람도 부출해야죠 당연하죠 동상 이런 거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하면 국민 당일이 들어가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까 북한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주민 여러분 이것도 아니죠 북한 주민을 문재인 종북자파정근 들어선 이후에 북한 주민을 언급한 일이 없어요 그게 완전히 빼풀었어 자기들 안 죽는다 인기는 북한 주민이 배가 고파서 죽든지 수용소 가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공산유죄 그런 거고 한반도가 누구 땅이냐 하고 정경두 국방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한반도가 북한 영토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장관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 반 헌법적인 사람인 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전부 다 우리 영토로 돼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로 돼 있는데 한반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 그거 북한군이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거 북한 땅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머미가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정경두 장관이 지난 9월 5일이에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있잖아요 전체에 장관이 출석했는데 김성은 의원이라는 분이 질의를 했어요 그 답변에서 지소미아 질의를 했다니까 지소미아 이번에 종료 선언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양관이 어떻게 정관이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지소미아 종료로 가장 제일 기뻐하고 박수칠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요 이 사람이 이거 인정한 거예요 이적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제일 기뻐하고 박수칠 나라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이론 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가 NSC님 한 거잖아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서 귀를 쏘고 반대해야죠 이거 지소미아 파괴되면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 교류가 안 돼가지고 이러한 정부에 구멍이 난다 제일 전문가하고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추석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멍청하여 있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일 기뻐하고 박수칠 나라다 그러면 이 발언을 예적 행위를 인정한 거라니까요 이 발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경두 국방장관하고 문재인 정권 NSC 정의용 국가안보설장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여적죄로 고소를 해야겠네요 고발해야겠네요 고발합니다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 수호예획 장사 전임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정경규 장관을 일반이적죄라는 항목이 있어요 왜냐면 작년 9.19 군사합의 체결할 때 송영무 장관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 이적죄를 그 뒤에 북한에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했잖아요 시행을 작년 9월 19일 날 합의에서 서명을 하고 실제 시행은 11일 1일부터 했거든요 예예 시행한 사람이 정경규야 예예 유적행위에요 아 두사람 다 일반이적죄로 고발됩니다 예예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걸 누가 아느냐 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수호예백장성단에서 예예 9월 19일 날 예 일조년 때 예 정식으로 그 고소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 아마 각오해야 될 겁니다 예 송영구 장관은 지난번에 기독자유당에서도 뭐 이적죄인가 해가지고 고발을 또 했던데 뭐 여러군데다 고발 당하겠네요 예 예 그게 지금 나라가요 완전히 국민을 기만해 가지고 예 북한은 김정은이는 핵폐기 의사가 전혀 없고 예 본인 입으로 핵폐기를 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근데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고 정의용 국가부실장하고 작년 저 4월달에요 3월입니까 3월 말입니까 하여튼 평양에 가서 서운 국제문장하고 같이 가서 김정은이 만나고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 정상에다가 추진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예 이번에 만나보니까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도 좋아가지고 뭐 어 작년에 6.11 그 싱가포르 미국 정상에 처음 하고 이렇게 쭉 현재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아 완전히 쏘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더 악화시킬 뻔했어요 예 예 이게 책임져야 돼 근데 이거 안 보면 완전히 더 악화시킨 장본인이거든 무슨 평화에요 그 집행하지 꿈이 쏘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보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예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주 50 이색한제다 뭐다 그래서 탈원전이다 해가지고요 경제를 완전히 지금 저 폭발시키잖아요 예 지금 저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저 미국 그 저 저 신용평가 회사에서요 예 한국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등급이 내리는 걸 곧 시행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 어제 그 문의시 전무장관하고 폼페오 예 국무장관이 그 테러 관련 생명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제가 들은 유력한 정부에 하면요 북한 그 석탄 한적 그 다음에 그 석탄밀수 그 다음에 유료한적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게 많아 예 유료된 은행이 많아요 예 아마 대한민국 은행 시중은행 한 두군데 정도는요 세컨더로 보이코치를 그 적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그 그 그 다음에 지금 환율 올라가죠 예 지금 그 주가 계속 폭락하고 있죠 예 지금 완전히 굉장히 완전히 그 성장률이 지금 1%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물가는 제로고 예 디플레이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공항까지는 아니라도 그게 공항 수준에 내려간다니까요 그 저기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대표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에 할 시간이자 했더만 그분들도 야 은행 2개 망한다고 은행 명단 어디 어디 해가지고 그걸 뭐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은행 2개 2개에서 3개 정도 박살난다는 거를 보편적인 상식으로 그걸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저기 뭐야 외국계 은행으로 다 옮겼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 지금 미국의 보이스럽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한국에 석탄 수입한 업체가 그 뭐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만은 이메일 다 삭제해 버리고 자료 제출 하나도 안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최근에 또 저희 북탄 석탄 갖고 왔고 그리고 이 배가 뭡니까 저기 김정은이 벤츠 달랐다 이게 최근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대북제재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세컨덜을 보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 완전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 실력이 바닥이에요 심지어는 폼페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가지고 몇 개월 몇 개월 전에 라이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쟁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공식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 거짓말쟁이를 딱 낙이 지키면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냥 문 닫아야 돼요 그만큼 거짓말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해요 그 문화 자체가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들 있잖아요 성주에 사드 작년에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임시배치에요 추가로 배치를 해요 정상적으로 이게 완벽한 포대가 구성이 되는데 임시배치에요 그리고 그 뒤에 추가 배치 안 하겠다고 중국에 산불 약속했잖아요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국 조사에 MD 체제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 협력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중국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사드 퀴즈에 식량 유로도 육상으로 이송이 안 돼 헬를로 헬를로 미군들이 1년 넘게요 임시 전투식량 있죠 전투식 묵는 거 제대로 시사도 안 되고 가니까 그렇게 묵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국에서 트럼프도 미군에 대한 통수권이 안 돼 그 이야기를 다 보호를 받고 어떻겠어요 아니 자기 새끼들 말이야 어? 한국 치킨주로 보내놓은 미군들이 밥을 정상적으로 식사를 못 해가지고 그 시대 때문에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걸 방치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는 제 개인적으로 철수할 수가 없어요 중국 때문에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평택에다 새로 조성을 했는데 철수할 일은 만모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 뉴스에 그 존 볼턴 미 백악관 북한 안보 부당관이 중격 경질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안 맞아 그 다음에 정책이 또 틀려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는 볼턴은 무조건 초강기 매파라고 그러잖아요 때려 원래는 북한은 남한이 흡수하지 않고는 북한 핵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북폭주의자라 북폭주의자 그런데 북한은 트럼프는 전쟁이라든가 피 흘려가면서 자기 병사들 그 다음에 세금 써면서 전쟁 안 하려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이 더 신모올려가 있다 신모올려 깊게 내다보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정권을 트럼프 쪽으로 돌려셔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스토리지 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그런 것한테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볼튼 보좌관이 이게 경질이 됨으로써요 다음 주에 안보부장을 새로 임명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올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지금 규시에서 봐야 되니까요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김정은은 오히려 정권을 보장해 줄지 몰라도요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더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 한 명씩 북한 가서 성적대회 받은 비디오 까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수도 있겠구만 세상은 오래 살고 봐야 읽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단독 기록관 편법 추진했다가 지금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아니 그게 무슨 누가 이런 거 하라고 127조 7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단독 문재인 대통령 172억입니다 27억이 아니고 172억이에요 아 참 웃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모태정 노무회인 정권이잖아요 노무회인 대통령 퇴임했을 때 청와대 기록물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것도 절도죠 절도 그 다음에 심지어 이지원 시스템 그 디스크 다 가져갔어 하드 다 들어갔죠 그래 나중에 반답을 했잖아요 그것도 절도죠 완전히 절도요 절도죠 그것도 국가공공기록물 절도제야 아 좌파들은 그러한 전력이 있는 정권이라고 문재인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국이가 절도한 거 아닙니까 노무회인 대통령은 그걸 무단으로 가져가가지고 덜통이 나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록물은 별도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 기념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도에 조금 전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그런 지시한 적 없다 누가 이런 거 했냐고 정무었다고 역정을 내고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좀 믿기지 않는 얘기잖아요 대통령 허가 없이 어떻게 170여 개 라는 예산을 그쵸 정부 예산에 연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여튼 청와대 최순실이 한 10명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참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좌파의 민낯처럼 완전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장시간 또 이렇게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먼 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가족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어차피 조국은 구속됩니다 구속되고 하니까 결국 MBC하고 연합뉴스가 조국이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돌아섰다는거죠 조국도 살아야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좌파 매체들이 다 돌아섰으니까 KBS가 돌아섰고 한결의 경향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문제는 없고 전체가 끝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태어났다는 유만으로 맞아죽고 굶어죽고 북한의 형제 자매들 추석 때 식사하실 때 형제 자매들 위해 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고 가족들이 싸우고 하면 야 인마 북한의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하는데 너 왜 싸우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히면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을 임명하는 저녁에 제가 존경하는 김동길 박사님 계시죠 김동길TV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만 대나 엄청납니다 많이 보고 김동길 박사님이 제가 2년 전에 낸 책 신동부제독의 필성기대시비라는 책 있잖아요 그거 제 추천서 써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저서 나이 들니 고맙다 나이 들니 고맙다는 저서에다가 친필로 저한테 선물하면서 써주는 글이 있어요 그거하고 오늘 방송을 한 또 특이한 방송을 했는데 목숨을 걸어야 지금 된다 죽을 각오를 해야 나라를 살린다 이런 요지로 방송한게 있어요 오늘 방송이에요 근데 거기에 방송을 보면 생존 제프선이 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3대 대통령이고 미국 헌법을 기초로 했잖아요 제프선이 그리고 헌법 미국 헌법에 가장 바탕에 깔린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생존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유에요 자유 행복 그 다음에 행복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지키려면 국민들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책에 저한테 써준 그게 겐의 불위 무용약 그러니까 의를 보고 행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말 부끄러움도 없이 염치도 없이 자기 살아있으면서 무슨 아직 임기 반도 안 됐는데 기록관을 별도로 만든다는 동 172 이따위 소리가 나오고 말이죠 조국을 그렇게 범법자를 가장 불이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 영어로 정의부 장관에 임명해 놓고 추석 메시지 라고 국민들한테 보낸 게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하는 가장 불공평한 삶을 살아온 사람을 그런 직책에다 임명해 놓고 그런 위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정권은요 정말 끝장을 봐야 돼요 반드시 구속될 것 같고 끝까지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사실은 이적 행위하는 게 너무 많고 국민들 거짓말로 쏘는 게 너무 많아서요 이거 이 정권에 가다가는요 나라 안 무너지죠 경제도 안 무너지죠 결국은 국민 생존도 보장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자유를 뺏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자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죠 그 뭡니까 연방제 통일을 가지고 북한에 상담 다 마치겠다는 그 같이 국가 전복을 깨있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산 사람이고 그걸 전향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을 동무장이 갖다 사니까 우리 자유를 뺏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행복이 어디 있으면 행복이 노예처럼 국민을 국민의 삶을 노예 상태로 내몰고 있는 정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용기를 목숨을 벌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요 이 나라를 이 정말 세계 10위권에 이 정말 건사한 나라를 다 망가득이 되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때 가족분들이랑 모이면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이걸 진짜 국민들이 탄압해서 탄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언론 탄압이 심한 게 저희 같은 경우에 방송만 하면 전부 다 광고 부족적입니다 전부 다 광고 부족적입니다 전부 다 광고 부족적입니다 그래서 추석 맹절 잘 보내십시오 예 조금 구속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